안녕하세요 컴퓨터 즐거운 남자 신성조의 사대입니다 자 오늘은 웃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는 표정이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녹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표정이 좀 굳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웃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고주파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고주파음 많이 고통받으시죠 특히 RX2000번 때 제품의 고주파음이 좀 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버클럭 시스템을 쓰거나 아니면 파워에서 고주파음이 발생해서 고통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고주파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고주파음 같은 경우에는 찌르르르르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 같은 소음이나 아니면 고음으로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고주파음이라고 합니다 이 고주파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청력 때에 따라서 잘 들으시는 분도 있고 못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가전소음에 노출된 직업을 가신 분들 저 같은 경우죠 아니면 현장 노동자들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귀의 나이가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고주파음을 잘 못 들으세요 하지만 10대 20대거나 아니면 아주 조용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연세가 많더라도 귀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고주파음을 좀 잘 듣습니다 이 고주파음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소음이나 아니면 펜의 풍절음 하드모터의 구동화군 전화사입니다 베어링 소음은 좀 긁는 듯한 소리가 나고요 펜의 풍절음 자세히 들어보면 바람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어디 부딪히는 듯한 아니면 새는 듯한 소리가 나고요 하드모터의 구동화군은 웅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건 또 고주파음하고 다른 거죠 마찬가지죠 CD롬도 처음에 구동할 때 웅 소리가 나잖아요 고주파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대표적인 고주파음 한 두 가지 정도를 직접 들려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주파음은 이런 겁니다 방금 들으셨나요? 이게 고주파음이거든요 이 고주파음이 방금 들으시면서 느꼈을 겁니다 귀에 상당히 거슬려요 펜의 풍절음이나 아니면 뭐 하드모터 구동음은 그래도 참을만한 소음이거든요 이거는 음력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경에 거슬리는 소음 그리고 이 고주파음이 전류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은 끊겨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음처럼 짧게 삐 소리가 연달아서 들리면 찌르르르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소음들이 고주파음이라고 하고 해결하는 게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너무 거슬리는 소음이니까요 고주파음의 원인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주파는 초크 코일에서 일반적으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 초크 코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거예요 초크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모나게 생긴 큐빅 초크 있잖아요 그것들이 초크라고 불리고요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나 그래픽을 쓰는 건 전부 다 밀폐형입니다 아주 옛날 구형 방식만 동그랗게 감겼는 게 보일 거예요 밀폐형을 옆으로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모난 초크 속에 이렇게 코일이 막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히 원래는 덮여서 밀폐가 돼 있겠죠 그냥 네모난 검은 박스로 보입니다 자그만한 이게 안에 코일 같은 게 접합적으로 보통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게 제대로 안 붙어있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전류의 흐름으로 붙어있더라도 진동이 발생해서 그... 타타타타타타타 떨리는 소음 이게 고주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크 코일에서 발생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써지 대책이나 아니면 멀티탭 교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써지라든지 멀티탭 교체로 해결되는 고주펌은 이런 겁니다 멀티탭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냉장고도 꽂아쓰고 컴퓨터도 꽂아쓰고 모니터도 꽂아쓰고 여러 가지 제품을 꽂아 썼을 때 어떤 것은 전류의 흐름을 많이 땡겨가고 어떤 것은 적게 땡겨가니까 전류가 불안정해질 겁니다 조금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고주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에 따로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을 콘센트에 꽂거나 아니면 멀티탭 쓰더라도 여러 개 써서 나눠서 꽂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주펌은 이걸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초크 코일이 떨림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듭니다 접지라든지 멀티탭 교체는요 일단 한번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혹시나 모르니까요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파워 서플라이에 붙어있는 초크를 보여드리고 연관지어서 설명드린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초크가 메인보드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가 품질 설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원부가 구성이 되고 전류가 흐르는지 알려드렸을 겁니다 이게 모스펫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댐에 갇혀있는 물이 흘러내려갈 때 댐의 수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물의 양을 조절하게 되잖아요 아시죠? 전기도 똑같은 거예요 전기가 공급을 무한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모스펫이 열고 닫음을 조절하면서 전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총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짧게 쳐주거나 길게 열었다 닫았거나 하면서 그 전기가 당연히 열었다 닫았다 했기 때문에 흐름이 불안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불안정한 것을 일정하게 바꿔주는 정류작업을 하는 것이 초크입니다 초크 이 초크 안에 코일을 흐르면서 흐름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변하고요 캐피시터에 보관이 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CPU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주포함이 높아지는 것은 보통 이겁니다 페이즈 숫자가 적어서 부하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내가 오버클럭을 하거나 아니면 CPU가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일 때 전류 흐름이 급격하게 흐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맞죠?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 코일에서도 전기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진동이 적게 될 때보다 심해집니다 이럴 때 접합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진동에 대해서 소음이 커지겠죠 쉽게 말해 전기를 많이 먹는 상황이 가거나 아니면 전동 부품질이 좋지 않으면 소음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의 초크입니다 그래픽 카드도 자세히 보면 메인보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부분이 MOSFET이고요 이 MOSFET에서 전기가 흘러서 코일을 지나 그리고 캐피시터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그래픽 카드가 3D 마크를 돌리거나 아니면 게임을 해서 100% 일을 하게 되면 전기가 많이 흐르게 돼서 떨리게 되겠죠 그래서 소음이 발생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워부입니다 파워도 초크 코일이 있어요 교류 전기를 정료해주기 위해서 넣는 초크 코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떨림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하얀색 접합제가 붙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접합시켜 놔서 덜 떨리게 만들어둬도 기본적으로 많은 전기가 흐르게 되면 어느 정도 고주펌이 들리게 됩니다 이게 잘 듣는 분도 있고 못 듣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로드율이 낮아질수록 고주펌이 낮아집니다 자 세 가지 부품을 보여드렸어요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서 초크 코일이 떨리고 거기서 나는 소음이 고주펌이 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어떤 것이냐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걸 겁니다 하지만 이 해당 부품을 교체해도 교체해도 뽑기 실패하면 또 고주펌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써야 되냐 부품의 부하를 줄여야 됩니다 부품의 부하를 줄이는 방법은 우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메인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메인보드의 경우 사용하는 CPU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 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9700K를 쓴다 기본 전압이 걔는 플로드가 걸릴 때 1.3X대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수동으로 전압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전압 다이어트를 시켜서 혹시 온도벌팅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압 다이어트를 시켜서 최대 부스터 클럭을 유지하더라도 1.2X대로 전압이 유지가 되면 월등히 적은 전류량이 흐르기 때문에 고주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언더볼팅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애초에 고급진 부품을 가진 메인보드 사용하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초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될 때 서로 받는 부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초크 4개짜리와 8개짜리는 단순히 수치로 따지더라도 얘는 100%의 부하를 받는다 치면 얘는 50%의 부하밖에 받지 않겠죠 초크가 많은 메인보드 혹은 고급 초크를 쓴 보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품의 부하가 줄어들어요 이거 말고 또 한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일부 메인보드는 페이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이 모든 페이지에 사용하지 않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아수스 메인보드, 막시무스 라인에 보면 페이지 컨트롤이 있어요 이걸 익스트림급으로 변경을 해서 모든 페이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들을 수 있는 고주펌도 줄어들게 됩니다 크게 따지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고급진 전원부 구성을 가진 메인보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CPU 언더볼팅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의 경우 그래요 그럼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는 우선 전류량을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스트 클럭이 낮은 제품을 써야 됩니다 똑같은 2060끼리도 어떤 제품은 1800대까지 올라가고 어떤 제품은 1600대다 예를 들어 부스트 클럭이 그러면 밑에 낮은 놈이 확실히 전류량도 적게 먹어요 클럭이 높으면 더 부스트 쓰면 전류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클럭이 낮은 놈을 쓴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2번은 그거예요 전원부가 고급진 제품을 쓴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한번 컬러풀 메인보드 아니 컬러풀 메인보드 말고 컬러풀 메인보드는 쓰는 거 아니에요 컬러풀 그래픽 카드 보고 아니 컬러풀 그래픽 카드는 클럭도 낮은데 전원부는 왜 이렇게 빠방하게 해놨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컬러풀 그래픽 카드를 제가 얘기했던 그 3펜 버전 2070이었을 것 같은데 아 2080이었나 하여튼 그 제품을 보면은 전원부가 딴 제품보다 2페이지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부스터 클럭이 그냥 레퍼런스랑 비슷할 정도는 매우 낮았어요 그거를 소음 수치를 측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 찾아보면 하는데 고주펌이 다른 제품보다 확실하게 적게 발생합니다 펜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은 고주펌이 줄어듭니다 애초에 처음에 구매하실 때부터 전원부는 튼실한 걸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위에 메인보드에서 얘기한 건 똑같아요 언더볼팅 언더볼팅 하시면 되는데 이 언더볼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식이 없으시면은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픽 카드가 정상적인 동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더볼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MSI 애프터 번호 같은 걸로 최대 전류량을 제한을 걸거나 아시죠? 제한 걸 수 있어요 120% 되는 거 80% 정도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전압 자체를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제한을 걸면 됩니다 언더볼팅으로 혹은 바이오스 플래식이라고 하죠 개조 바이오스를 입혀서 언더볼팅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고급진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클락이 낮은 놈을 쓰거나 전압 보호 고급진 제품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 파워는 제일 간단해요 파워 파워는 진짜 정말 간단한 게 파워로 사실 대체 출력이 큰 걸 사세요 예를 들면 그래요 9700에 2070 정도 쓴다 치잖아요 보통 피카치가 400W 이하입니다 케이스 쿨러나 SSD 이런 거 다 포함해 봤잖아요 램하고 메인보드가 쓰는 거 다 포함해 봤죠 400W 이하입니다 우리가 800W 정도 되는 파워를 샀다 쳐요 이 파워는 보통 전격이 800일 거고 피카치는 900 정도는 될 겁니다 아주 용량이 넉넉한 거죠 로드율이 50% 이하가 되면 얘는 부하를 별로 안 받는 거예요 나는 살살 일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팬덤처럼 차이 돌게 되었고 여유가 있으니까 코일도 전기 흐름이 충분히 나눠져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하가 적게 걸리니 진동도 진폭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서 고집함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 쓴다 치면 8W짜리 빡빡하게 쓰지 않고 높은 등급을 쓰면 소음이 덜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품 품질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뽑기 실패하면 높은 용량의 파워를 쓰더라도 고집함이 날 수는 있어요 해당 부품의 교체 이거를 다 실행하고 그래도 소음이 날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당 부품이 그냥 불량인 거예요 이 초크코일 감겨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불량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소음은 나는 겁니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소음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을 교체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AS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는 게 EMTEC 같은 경우에는 고집함으로 교체를 보내도 조택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보내도 교체를 해줍니다 내 귀에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요 하지만 제가 아시죠? AS 좀 불량하다 했던 몇몇 회사 있잖아요 걔들은 고집함으로 보내면 아우 우리 쪽에는 이상이 없다 그냥 쓰라고 하고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교체했다고 했고 똑같은 제품을 보내거나 아니면 교체한 제품이 소음이 더 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AS 좋은 제품을 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컴퓨터 부하를 줄인다 이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프레임 제한 안 걸잖아요 아시죠? 원래 게임은 60에서 120프레임까지는 60에서 120프레임 제한을 걸 수 있게 됐어요 이 프레임 제한을 걸면 CPU나 그래픽카드가 부하가 줄어듭니다 파워도 마찬가지 2를 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롤 하시면서 뭐 240프레임 280프레임 뽑아주고 막 보면서 으흐흐 내 컴퓨터 성능 좋다 이러고 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모니터가 120프레임까지 지원 안하면 그 이상을 뽑아줘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프레임 제한을 걸어주세요 게임마다 옵션이 다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제한 걸어주시면 컴퓨터가 부하가 줄기 때문에 고집함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AS가 끝난 제품이 있다면 이 초크 쪽에 있잖아요 접합제를 바르면 돼요 물론 최근 제품은 다 밀폐형 초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접합제를 바를 때 록타이드 같은 내열성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코일 틈에 한두 방울 뿌려주면 고집함 나는 부분에 정확히 뿌려주시면 확실히 솜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AS가 끝난 구형 제품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요새 제품은 대부분 다 밀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부품조합의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래픽카드와 이 메인보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전기를 줄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계속 고집함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른 그래픽카드 다른 회사의 그래픽카드라든지 아니면 아예 번호가 다른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고집함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부품의 교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위의 교체 같은 경우에는 AS 센터에 보셔서 AS를 받으라는 소리고요 밑에 있는 부품조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예 사양을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양을 변경하다 보면 고집함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어떤 분이 그래픽카드와 고집함이 정말 많이 생긴다고 저한테 들고 왔어요 그 그래픽카드를 제 시스템에 박았을 때는 고집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보통은 이런 거죠 내 파워랑 내 메인보드가 좀 더 깔끔한 전기를 그래픽카드에 넘겨주게 된다 특히 메인보드에서요 이유가 뭐냐면 메인보드에 전력이 75W까지 그래픽카드에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파워에 있으면 공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파워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메인보드에 PCI Expressless에서 공급하는 75W의 전기가 일정한 품질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럼 그래픽카드에서 고집함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부품 조합을 변경해 보시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다 쓰고도 해결이 안 되면 그분은 청력이 정말 좋은 겁니다 아니면 받아놓은 부품이 계속 문제가 있던 부품이라든지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사실 이것도 미봉책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함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1,2,3,4,5번을 다 실행할 경우 확연하게 고집함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단순 고집함에 대해서도 제가 1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을지는 참 처음 이거 한 5분에서 10분 아 5분에서 7분 정도만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꽤나 길어졌네요 10분 이상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게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고집함이 확연하게 줄어들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만 신성적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